예 유시사 반갑습니다. 지금 장이 마감됐죠. 모비스를 보시면 주가장중에 4,900원 이 구간까지 조정을 받았다가 지금 5,000원 상당구간에 안착을 하면서 장을 마감했습니다. 모비스는 보셔야 되는게 뭐냐면 지금 8월달이랑 9월달 10월달에 주가에 반영이 되던 재료가 다 다르죠. 이 8월달 같은 경우는 지금 lk-99 기대감이 확대가 되면서 여기서 1차 반등이 나왔다가 지금 조정 구간에서 이 중입자 치료 기대감이 확대가 되면 주가가 상단위로 반등을 했습니다. 10월달 같은 경우는 10위 이 절안사체 소각관령 공시가 나오는 주가를 8,100원까지 끌어올렸던 건데 지금 추가적으로 보셔야 되는게 5월달입니다. 5월달 보시면은 이날 그 상가를 기록을 했죠. 이때 그 주가에 반영했던게 헬리온입니다. 핵융합 기술을 가진 헬리온, 제 ms랑 구글에서 투자를 확대한다는 내용이 나왔어요. 이 부분이 주가에 지금 단기적으로 반영했던 건데 최근에 헬리온 관련된 내용이 계속 나오고 있죠. 지금 내용을 보시면은 미국의 철강기업 6호가 이번에 헬리온 핵융합 공장 개발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아직 이 부분이 모비스 주가에 반영이 되지 않았죠. 모비스는 그 보셔야 되는게 9월달에 주가가 단기적으로 급등을 하고 지금 조정구간이죠. 뒤 조정구간에서 이 경고종목이 해제가 됐을 때 주가가 상단으로 이런식으로 재반등으로 나왔습니다. 이 모비스를 제가 1차 매수가를 어디서 보내드렸냐면 문자를 보시면 지금 13일이죠. 이날입니다. 이날 제가 5,200원 이하에서 20% 비중으로 문자를 보내드렸습니다. 이 모비스가 주가가 단기적으로 급등하면서 이날이죠. 이 9월 22일 이 경고종목으로 지어냈었는데 해제일자가 10월 11일이었습니다. 이날 그 종가가 5,350원 이하로 마감하게 되면 이 경고종목이 해제가 되는거였죠. 지금 12일날 종가를 보시면 이날이죠. 이날 종가가 5,420원에 마감되면서 다음날에 이 경고종목이 해제가 됐었는데 지금 제가 여기서 1차 매수사인을 드려서 정고점 상단에서 지금 절반매도 문자를 드렸습니다. 지금 10월달에 주가가 단기적으로 8,100원까지 급등을 하면서 지금 경고종목이 지정됐습니다. 제가 매도 문자를 보내드린 시점을 보시면은 이 정고점 1차 반대가 나왔을 때가 7,270원이었습니다. 정고점 7,350원에서 지금 여기서 절반매도를 진행했는데 11월 1일이죠. 11월 1일이 경고종목 지금 최초 판단일입니다. 만약 이날 종가기준으로 일정구간 밑으로 주가가 조정받게 되면 이 경고종목이 해제가 되면서 이 정고점 상단까지 주가가 이런식으로 급등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지금 종가기준 가격을 반드시 알고 계셔야 됩니다. 지금 경고종목 해제 일자 제가 절반은 보유를 하고 있는데 추가 매수를 한 차례 더 진행한 다음에 3차 반대가 나온 구간에서 매도 문자를 보내드릴 겁니다. 지금 이런 부분이 실시간 대응이 안되시는 분들은 상단에 보시면 번호가 있죠. 010-4674-9671제 번호가 있는데 번호로 1번이나 이 모비스라고 문자를 주시면 제가 경고종 해제 일자 추가 매수 구간이랑 매도 시점에서 매도 문자 이런식으로 실시간으로 발송해드리겠습니다. 지금 8월달에 반영됐던 게 LK99였죠. 이때 LK99 기대감이 확대가 되면서 주가가 이런식으로 반등을 했던 건데 지금 LK99는 보셔야 되는 게 뭐냐면 10월 말이죠. 10월 말에 지금 LK99 백서가 공개될 예정입니다. 지금 LK99 검증 관련은 8월달에 9월달에 상당히 좀 많이 나왔었는데 2월에 그 통합 백서가 공개될 예정입니다. 이 앞전에 검증방법 이 컨텀에너지가 가지고 있는 이 특허를 기반으로 제조한 게 아니죠. 이번달 말에 공개된 백서 이 컨텀에너지가 가지고 있는 이 특허를 기반으로 이 통합 백서가 공개될 예정이라서 이 관련된 내용 남은 주가가 한 차례도 이런식으로 급등할 가능성은 상관없습니다. 그리고 지금 9월달이죠. 9월달 같은 경우 중입자 치료 기대감이 확대가 되면서 주가가 이런식으로 급등했던 겁니다. 지금 모비스 홈페이지를 보시면 지금 보시면은 그 이 앞전에 이 중용가속기를 개발할 때 이 48억 정도 비용이 발생했습니다. 이때 정부에서 24억 절반 정도를 지원해줬었는데 이 중입자 가속기가 전리선암뿐만 아니라 지금 모든 암을 치료할 때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반기에 뭐가 남아있냐면 국채과제 예산 편성이 남아있죠. 그래서 이 부분을 좀 보셔야 됩니다. 지금 4세대 방사강 가속기 이 부분을 좀 보셔야 되는데 지금 보시면 일반적으로 종양촬영이나 신약 개발할 때 상당히 많이 4세대 방사강 가속기가 활용이 되죠. 그리고 이전에 그 신종플로 리렌자를 개발할 때도 이 방사강 가속기가 활용이 됐는데 지금 이 방사강 가속기 이런 기술력이 부각이 되면서 지금 오창의 글로벌 허브를 조성하고 있습니다. 지금 국제 R&D 센터를 구축하고 있는데 이 방사강 가속기가 이 초전도체 상온전도체를 개발할 때도 상당히 많이 활용이 됩니다. 이 전도체를 개발할 때 이 방사강 가속기를 활용하게 되면 이 에너지 효율을 상당히 높일 수가 있어서 지금 상당히 많이 활용이 되고 있는 건데 지금 보셔야 되는 게 최근에 미국이죠. 미국에서 지금 초전도체 쪽으로 천만 달러를 투자한 내용이 나왔습니다. 이 내용이 나온 다음에 국내 양적 컴퓨터 국회법이 통과가 되는데 지금 독일이나 이 미국에서 개발하고 있는 게 양적 컴퓨터 이 상온에서 작동하는 양적 컴퓨터를 지금 개발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APL 논문을 찾아보면 일렉트리 폰온이라는 내용이 나오는데 LK-90 관련 논문이 좀 나왔죠. 이 일렉트리 폰온 이 상온전도체에서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이 주가에 추가적으로 반영될 수 있는 그래서 관련 부분도 같이 보셔야 됩니다. 보통 이렇게 급등하는 종목들을 보면 이렇게 1차 반등이 나온 다음에 2차 반등 구간에서 이 정고점을 이런 식으로 한 차례 돌파했다가 이 세 번째 반등이 나올 때 가장 강력한 상생 패턴을 보는 경우 상당히 좀 많았습니다. 지금 이 앞전에 강세를 보였던 제 메코바유를 보시면 지금 여기서 1차 반등이 나왔죠. 2차 반등 구간에서 정확하게 이 정고점을 한 차례 돌파합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반등이 나올 때 가장 강력한 상생 패턴을 보였는데 지금 모비스 11월 1일 전후로 이 경고 종목이 해제가 될 때 이 정고점 이 8,100원 상당까지 주가가 이런 식으로 급등할 수 있기 때문에 지금 이런 구간이죠. 지금 고체에 매수하신 분들은 이 경고 종목 해제 일자 전후로 이 추가 매수를 한 차례에서 진행을 해서 정고 상단까지 주가가 반등했을 때 이런 구간에서 비중을 축제해 나가시대입니다. 제가 말씀드린 부분 부석기간 자료가 있습니다. 자료 보시면 지금 보시면은 최근 공시 말씀드렸습니다. 10월 달에 지금 전환사체 이 소각 공시가 나오면 주가가 이 8,100원까지 반등했던 건데 지금 공시 중에 교환사체 이 8월 달에 교환사체 이 부분을 지금 만기 전 취득한 물량 100억째를 더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 주가가 이 조정을 받는 구간에서 입이죠. 이 교환사체 소각 관련된 공시가 나오면 주가가 이런 식으로 급등할 수가 있는데 제가 공시 부분 자세하게 부정책을 넣어놨습니다. 그리고 지금 추가 매수가 말씀드렸는데 지금 11월 1일 전후로 일정 구간 밑으로 주가가 이 조정을 받게 되면 주가가 급등한다고 말씀드렸죠. 얼마의 매수를 하시나 이런 부분까지 제가 자세하게 부정책을 하셨습니다. 지금 2차 반등이 나왔는데 2차 반등 그 8,100원을 기준으로 단기랑 중기 장기 목표 이런 부분을 제가 이 분석자로 자세하게 넣어놨습니다. 상단에 보시면 010 달로 실제 번호가 있죠. 1번이나 이 모비스라고 문자주시면 제가 대응자료 다 무료로 발송해드리겠습니다. 그 4번 항목을 보시면은 지금 헬리온 핵융합 기술을 가지고 있죠. 이번에 핵융합 공장을 개설하고 있는데 헬리온이 지금 나스당 우회 상장된 내용이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이 관련된 내용이 남은 국내 핵융합 이 핵융합 기술을 가진 종목들 주가가 급등할 수가 있는데 국내 핵융합 기술을 가진 종목 모비스를 비롯해서 지금 몇 종목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 종목 리스트도 제가 이 대응자료에 넣어놨습니다. 지금 모비스 보유하신 분들은 제가 문자를 주시면은 대응자료 무료로 발송해드립니다. 그리고 단탈을 좀 안내해드릴 건데 단탈을 좀 보시면 27일 날 케일러믹이라는 종목이 나갔죠. 단탈은 제가 이 문자랑 이 텔레그램 두가지를 운영하고 있는데 문자로 제가 종목을 발송해드리면 이 시장가 시장가로 줌을 미리 걸어오시면 9시에 시초가로 바로 체결이 됩니다. 제가 텔레그램 방에 얼마의 매도가를 올려드렸냐면 보시면 지금 3,400원 이상에서 이 분할 매도 사연을 드렸습니다. 시초가로 진입을 했죠. 지금 케일러믹 차트를 보시면 이날이죠. 이날 시가가 2,985원이었습니다. 장중에 3,750원까지 반등을 했죠. 이 단타 같은 경우는 제가 8,40분에서 50분에 한 종목을 보내드리고 있는데 단타 하신 분들은 이 단타라고 문자를 오전에 매일 한 종목을 이런 식으로 발송해드립니다. 이 앞절에 나갔던 단타 종목을 좀 보여드리면 이날이죠. 이날 시가가 2,985원 3,400원 정도의 매도가 돼서 14% 정도의 매도를 했습니다. 이 단타 원칙이 뭐냐면 당일 매수 당일 매도로 매일 한 종목씩만 발송해드리고 있습니다. 이 앞절에 나갔던 단타 종목을 좀 보시면 지금 몇 종목을 제가 대부분 수익권에 매도가 됐죠. 지금 단타 같은 경우 이 소액으로 운영하신 분들 좀 상당히 많으신데 300만원 정도로 운영하시면 이렇게 10% 정도 수익이 나면 30만원이죠. 이 11이면 300만원입니다. 지금 소액으로 운영하신 분들은 이 단타라고 문자를 주시면 제가 오전에 한 종목을 매일 문자로 발송해드립니다. 제가 지금 이런 정보 다 이 무료로 발송해드리고 있으니까 연락주셔서 좋은 정보 많이 받아가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 유진영 상담사 감사합니다.